Hi, everyone!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요번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두 달 동안 Reading Future, 우리 Reading 수업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제목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볼까요? 맨 처음에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 Cleaning up space garbage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유닛인데요, 우리 친구들! 우주에 있는 쓰레기가 정말 정말 많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우주에 있는 쓰레기들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렇죠? 우리 두 번째 보면 Robot fighter 우리 친구들! Fire fighter 우리 뭐예요? 소방관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로봇이 소방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이 보여요? What do you guys see in this picture?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사람 손이네요, 그렇죠? 사람 손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Yes, it's a robot! 로봇이랑 사람이랑 우리 handshake!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handshake 좋아요!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Yes, the robot and the human 로봇이랑 사람이랑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 They are trying to have a handshake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는 사람 손이었고 아까 전에는 우리 로봇 손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배울 내용은요? Garbage! 큰 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Cleaning up space garbage One more time! Cleaning up space garbage Space! 저기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Spac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Space 하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뜻해요? 우리? 우주를 보고 맞아요! Space 라고 해요, 좋아요! 자, next one! Garbage! Garbage! Garbage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인데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 맞아요! 뭐가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을 한번 봐주세요! 얘네가 뭐예요? Do you guys see all the circles? 동그라미 치는 것들을 한번 봐주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얘네를 보고, 어! Debris! 누구예요? 얘네를 보고, 우리 스페이스 garbage! 스페이스 garbage! 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인공위성도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스페이스 garbage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스페이스 garbage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 전에 빅박스로 this unit, unit 1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해요! 자, ready? Word flash 한번 해볼까요? Number one! 큰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Waste Waste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쓰레기 그림이에요, 그렇죠? There is a pile of waste Pile of waste 우리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그림이에요, 좋아요! Spaceship Number two! 우리 친구들! 큰소리로 같이 한번 Spaceship Spaceship 사진을 한번 볼까요? Spaceship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주선을 뜻해요, 맞아요! The spaceship is flying into the space, right? 그 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spaceship is flying into the space The spaceship is flying into the space Good job! 잘했어요! Next one! Solution 큰소리로 다 같이 한번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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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음,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퍼즐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퍼즐을 같이 합치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우리 문제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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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을 보고 우리 친구들 Solution 큰소리로 Solution Solution 해결 해결 해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Next one! Repeat out loud In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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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 여기 있는 여자분이 She is working on a machine, right? 기계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렇죠? 뭘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무언가를 발명하려 그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발명하다 맞아요, 누구예요? Invent 큰소리로 다 같이 한번 Invent Invent 여기 있는 여자분이 뭘 발명하고 계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e is inventing something 큰소리로 다 같이 한번 She is inventing something She is inventing something Good job!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Next one! Net 그 소리로 한번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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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물 그물을 보고 Net Net 우리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Fishnet 그 소리로 한번 Fishnet Fishnet 우리 친구들 이따가 본문을 같이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우리 Space garbage Space garbage Space garbage Space trash 우리 우주에 떠다니는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는 Space garbage 를 큰 Net을 통해서 잡아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대요 우리 어떻게 잡는지 한번 이따가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Next one, it's a last word. Repeat after me. Powerful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힘이 굉장히 센 걸 보고 우리 친구들 Repeat after me. Powerful Powerful 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What is he doing? He is pushing, right? 되게 무거운 거를 He is pushing heavy stuff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낑낑대면서 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는 Is he a weak man or a powerful man? Is he a weak man or a powerful man? 맞아요 우리 친구들 He is a powerful man, right? Good job!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봐요 Great job!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거 이 지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Ready? Waste is a problem all around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 Waste 하면 쓰레기에요 쓰레기는 어때요? 문제가 된대요 어디서 문제가 돼요? All around the world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다 쓰레기는 문제가 돼요 It is even a problem in space In space 어디서도 또 문제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문제에요? 우주에서도 우주에서도 문제가 된대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볼까요? 우주에서도 Even in the space 우주에서도 문제가 된대요 우리 친구들 People have left People have left 뭘 남겼어요? 8,000 tons of trash there 몇 톤이나 남겼대요 우리 친구들 천 톤? 3,000 톤? Is it 5,000? How much did the people leave? How much trash did the people leave? 얼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8,000 톤이나 되는 trash가 떠다니고 있대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아까 debris 했던 친구 누구에요? It is called The space debris 뭐라고 불러요? 우주 쓰레기라고 부른대요 맞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우리 지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It's a problem on earth 그리고 It's a big problem even in the space 맞아요 우리 친구들 환경문제는 지구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There is 8,000 tons of trash up in the space, right? And then And then And then It goes It goes Around the earth It goes around Around 우리 지구는 어때요? 둥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space debris Space debris가 어때요? Earth를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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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Going around the circle and circle and circle and circle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대요 어때요?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생각엔 언젠가 지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지구를 한번 탕 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돼요 선생님은 It goes around the earth How? Dangerously fast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빨리 위험할 정도로 빨리 지구를 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It can hit It can hit 뭘 칠 수 있어요? 아까 배운 단어 있네요 Spaceships and even earth 우리 지구도 톡 하고 칠 수 있고 또 뭘 칠 수 있어요? Spaceship 맞아요 The earth 우리 지구랑 Spaceship 저기 있는 우주선까지 두 개 다 칠 수가 있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자 이게 trash가 8 tons 가 있는 거예요 8,000 tons 8,000 톤이나 되는 trash가 우주에서 The earth 지구를 They are going around the circle 근데 그 스피드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돌아요 아니면 빨리 돌아요 아니면 Dangerously fast 엄청 빨리 돌아요 맞아요 They are going around too fast Right? 그래서 우리 여기서 솔루션을 하나 주네요 무슨 솔루션을 주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It's time to Clean up 어때요? 이제 어때요?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방금 지구를 치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Clean up 이제 좀 치워야 될 시간이래요 그쵸? One solution scientists have invented is a giant net Giant net 우리 친구들 과학자들이 발명한 거 한 가지 방법이 뭐래요? 아까 net Net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Ne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그물을 보고 우리 친구들 Net Net 이라고 하죠 Scientist 과학자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과학자들이 invented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Giant Very big net 아주 큰 그물을 만들었어요 왜요? To Catch To catch To catch Trash 우리 친구들 우리 trash를 잡으려고 과학자들이 큰 그물을 만들었어요 Scientist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래요? Will use Powerful Powerful what? What will the scientist use? Powerful camera That's right They have invented a net 그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어? 볼 수 있는 카메라인데 힘이 센 카메라예요? 아니면 아주 약하고 조그만 카메라예요? 맞아요 힘이 아주 강력한 카메라로 To find the trash 우리 trash를 찾을 거래요 They will catch it 잡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Slow it down 큰 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They will catch it and Slow it down 어떻게 할 거래요? 그물도 만들고 또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카메라 아주 강력한 카메라를 만들어서 우리 Trash도 잡고 Trash가 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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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속도를 어떻게 할 거래요? Slow it down 맞아요 너무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위험해요 우리 친구들 위험하기 때문에 잡아서 천천히 돌아가도록 할 거래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마지막 문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They can then 그러고 나면 어때요? They can bring it 다시 가지고 와요 Back to earth Back to earth Back to earth 자, 우리 친구들 Giant net 아주 큰 그물 하나 만들고요 A very powerful camera 힘이 센 카메라도 만들어서 They will catch They will catch 다 잡아요 Trash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Bring it back To earth 우리 지구로 다시 가지고 온대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거를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해요 Number one What does the breeze? The breeze mean in the passage 우리 친구들 지문에서 The breeze The breeze 라고 하면 무슨 뜻이 맞아요? A trash B net C space Which one is the answer for the breeze? The answer is Trash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한 단어 더 있었어요 G로 시작하는 단어 뭐예요, 우리 친구들? G로 시작하는 단어 Gar Garbage That's right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Debris Trash Garbage One more time Debris Trash Garbage Good job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해볼게요 한번 우리 next one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Look at this Number one Number one 큰 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What is the reading mainly about? 주로 리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A 한번 볼까요? The history and future of space travel One more time The history and future of space travel 여기서 우리 친구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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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History 하면 우리 친구들 역사를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history History Good Futu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책 이름이죠? Reading Future 미래라는 얘기에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우리 역사와 미래 우주를 여행할 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e a problem in space and the solution 우리 space, 우주에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ee How to be healthy How to be healthy, 우리 친구들 Healthy 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Healthy Healthy New word, right? 새로운 단어네요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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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d health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어떤 친구들이 답을 이미 얘기해 줬는데요. A problem in space and the solution. 우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solution,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맞는 단어를 한 개씩 써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trash. trash 하면 무슨 뜻이에요? garbage, trash, debris. Good job. Trash is the big problem in... 어디에서 문제예요? 어디에서? In earth or in... Answer is... 맞아요. Space. 큰 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Trash is a big problem in space. Trash is a big problem in space. Good job. There are 8,000 blanks. 8,000 blanks. 8,000 뭐였어요? 8,000? 맞아요, 우리 친구들. 8,000 톤이었죠. 우리 톤도 영어로는 tons. 8,000 톤이었어요. 8,000 톤이었어요. 그렇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Trash 사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지구가 1900년도에는 Trash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전에는 Trash가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은 얼만큼 있는지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 한번 여기 있는 거 두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해요. Look at number one. Scientists have blank a giant net. 힌트를 하나 줄게요. 과학자들이 giant net, giant net. 고대한 그물을 만들었어요. 발명했어요. 우리 발명하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cientists have blank, good job, in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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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iant net. 좋아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선생님이랑 문장, 선생님이랑 같은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속도로. Are you guys ready? Ready? Scientists have invented a giant net. One more time. Scientists have invented a giant net. Great job.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Trash가 옛날에는 얼만큼 있었고 지금은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space, debris, garbage, trash. 같은 단어였죠? Space debris. Space debris. 자, 1957년. 1957. 1957. 1957년에 우리 지구예요. Picture of the earth. 지구 모양이에요. 어때요? Do you see? Do you see space debris? 우리 우주 옆에 쓰레기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아요. 그쵸? In 1957. 1957년도에는요. 우리 친구들. Space debris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자, 근데. 2005년도에. In the year of 2005. 2005년도에 어때요? 이제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쵸? 이것도 너무 많아 보인다. 그쵸? The trash started piling up in 2005. 2005년부터 space debris가 많이 생겨났어요. 자, 이것도 많아 보이죠? 우리 친구들. 근데. In the year of 2018. 3년 전이에요. 그쵸? 3년 전에는 어땠어요?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So much more.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어때요? 2030년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우리 친구들. 2030년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earth고요. 옆에는 이렇게 trash가 많아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scientist, 과학자들이 열심히 giant net도 발명을 하고 powerful camera도 발명을 해서 space debris, space garbage. 얘네를 깨끗이 치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 맞아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지구에 쓰레기가 있는 거는 지구 위에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집중을 잘하고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I'll tell you guys your homework. Number one. 이렇게 생긴 이 reading future에서 unit one에 있는 문제 풀어서 카페에 업로드해 주고요. Reading까지 읽어주는 친구도 있으면 정말 좋겠죠. Number two. Have fun with big box. 빅박스랑 재밌게 놀아서 골드 많이 많이 모아서 선생님한테 자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You guys did such a wonderful job today.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어때요? 선생님이랑 수업해 보니까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Reading future. 우리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랑 지구에 있는 로봇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숙제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친구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guys all tomorrow. Bye!